네 여러분 저희는 레이디 뷔 이고요.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나왔어요. 네 마지막 한 곡 하기 전에 저희라고 손동작 부려도 될까요? 네. 네 여러분 저희가 기분 나쁘지 마시고요. 저희는 열심히 하면서 뭐 외국이나 뭐 여수씨비 뭐 식비 이런거 같이 하면서 음성도 이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냥 수고했다. 고생하네. 화장품을 이쁘게 받으시면서 천원, 이천, 만원, 오만원 뭐 이런거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고요.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그냥 수고했다. 너무 이뻐요. 너무 잘 봤어요. 이렇게 한마디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 곡은 머머린들 뿜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뿜뿜 다들 아시나요? 네. 네 그러면 일단 한바퀴 돌고 그 다음 뿜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지금 한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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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